최근 배우 전지현 씨가 해외 일정차 런던으로 떠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요. 전지현 씨의 휴대전화에 붙어있는 스티커가 엄마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켰다고 합니다. 이날 전지현 씨는 민낯에 수수한 모습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요. 누리꾼의 눈길을 끈 건 전지현 씨가 들고 있는 휴대전화였습니다. 포켓몬 스티커가 붙어있죠. 누리꾼들은 전지현도 톱스타이기 전에 어쩔 수 없는 엄마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. 전지현 씨는 8살, 6살의 두 아들을 키우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연예였습니다.